은채씨, 열쇠 주세요, 열쇠. 에? 무슨 열쇠요? 저한테 없는데? 아니, 은행 열쇠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. 아, 정말 안 되겠네요. 은채씨만 믿으라면서요. 어떡해요. 아, 혼나야겠어, 진짜. 죄송해요. 예금주 여러분, 열쇠 어딨는지 아세요? 여기요, 여기. 바로 뒤에 있었는데, 그걸 몰라? 아이고야. 여기 맞는 키 왔잖아요. 네, 키씨, 어서 오세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샤이니의 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키 선배님 팬으로서 방금 그 말은 왜 대본 뽑아야겠고요? 제 팬이랑 꼭 대본 보셔야겠나요? 팬이에요, 팬. 아, 그렇죠? 네네, 감사합니다. 저 팬이에요. 네, 그래서 언제. 5, 6, 7, 8. 좋아! 얼마나 좋아!